뭐야 이거 뭐였지? 그렇네 기기네브라네 기기네브라 기기네브라 아하 무서워 아 무서워 걸렌스 들고 올걸 그랬나봐 걸렌스 서프라이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분명히 탈탈 고통을 당할거야 무참하게 찍힐거 같은데 그야말로 무참하게 뿅 모노는 아이템을 창고에 안넣어도 아주 많이 들고 댕기면서 이동하거나 몹잡을때 안좋나요? 어느정도 자리는 비워놓는게 좋습니다 한페이지 정도만 들고 어 초반에는 참여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채집하는데 템공간 모자라서 채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점을 염두하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롤라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레 벌레 벌레에다가 아 근데 이거 또 템공간 겁나 부족하겠지 벌써 이거봐 이거봐 아 참 고통이네 야 어 뭐야 응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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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확대됐어 아 뭐야 확대됐어 여러분 지금 이거 확대가 어떻게 하지? 아 됐다 됐다 어 됐네 됐네 깜짝이야 난 자카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음 음 음 차차가 노래 부르고 난리났어 잘했네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채용하십니까 저는 햄머 랑 슬래시 엑스랑 백엄 요렇게 아 근데 브론티어에서 슬래시 엑스가 없다니 너무 싫다 어 말도 안되네 업데이트 안될려나 아무리 투지를 기반으로 한다지 말이야 말이지만 말이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임인데 슬래시 엑스 정도는 낮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상 타임 더럽게 징그러운 이 친구랑 한탕 붙어보도록 하겠어 아 소름돋네 난 고통당할거야 이술의 예약료 아니아니 그럴리가 없어 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앞뒤가 똑같은 친구죠 뿅 뿅 으 이 녀석들마저도 징그러워 이젠 으 싫어요 싫어 싫어 깜짝 아하하하 늦었거든 늦었거든 으으 싫어 넌 대체 머리가 어디고 꽁지가 어디고 잘 모르겠다고 친구야 꽝 앗 앗 기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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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터야 아하하 때리기 싫다 때리기 싫다기보다는 때릴수가 없다 머리통 왁뽀 왓더 걸려버렸네 전생이 이제 독을 쓰는 친구인데요 진짜 싫어 완전 싫어 그리고 막 매달려서 까붙니다 굉장히 싫은 친구야 왓더 네 분노하면 머리랑 꼬리에 육질이 뒤바뀐다 들었습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기억이 조금 날라 말라 해 아이고 너무 싫어 자 No No 그래 짤짤이를 넣자 짤짤이를 머리통 그렇지 어차야 어차야 아 알겠어 알겠어 이놈아 어떻게 해야될지 알거 같은데 오른쪽으로 피해야돼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시렁이 자식님 브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 으 으 으 으스킹 주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벙 벙 아 스테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벙 마리통 그렇지 이거 계속 사용해주면 나한테 좋지 자 그렇죠 와 되게 위험하네 독 쏘고 빠지는 공격도 있어요 자 아 언제부터 하신거죠 이거요 아니지 한 2,3주 되지 않았을까 3주 정도 그래그래 이때가 기여야 이때가 오 이런 공격 많이 써주면 난 너무 좋지 어 아니요 어어 뭐 괜찮다고 생각하자 머리통 자 오케이 괜찮네 으 노 노 머리통 노 오 오 괜찮네 오 오 잘하고 있는데 오 뭐야 잘하는데 아하하 잘하는데 오 괜찮네요 아무런 무리가 없어 해몽 맛을 봐라 오 잘하고 있는데요 오 머리통 오 왜이렇게 잘 지치지 왜이렇게 오 뭐야 뭐야 지 좀 잘해 하하 뭐야 오 아 아 아 버그다 버그 머리통 머리통 오 오 이 녀석 부파부위 노리는 것도 재밌어요 부파부위가 뭐뭐 있을까 머리랑 꼴이겠지 뭐 머리 꼴이 이동이다 이동 오 괜찮네 오 아하 잠깐만 아 이게 아 그렇구나 이거 광석 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몸통이요 몸통을 부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부수지 몸통을 글쎄 아 모르겠네 자 일단은 요 좀 캡시다 넉둑님은 사람을 잘 날리시니까 4G에서 사람들을 날려서 단차시켜줄 때도 사실 그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아 너너넣 사람들을 날리고 싶지 않아 오 오 이시시움 겁나 많이 나세요 해머 강화 되겠는데 이거 해머4에서도 좋아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글쎄 긍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좀 어려워요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 해머는 정말이지 자 이제 꼬리가 연해지겠지 꼬리 꼬리 아 빨간 배에 있는 휜 부분이 부파가 된다 어떻게 때려지 아 거너가 때려야 되나 저거는 자 꼬랑지가 저거겠죠 저거 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이게 꼬랑지 너어 나우나우나우나우 오 괜찮네 오 뭐야 아 아 분노가 풀렸어요 그나저나 스태미너가 되게 이상하다 근데 이 폭탄은 도대체 뭐지 아 수면 폭을 하라는 신의 계신가 그런거 같다 우째 언제 봐도 섬뜩한 친구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으 징그러워 죽겠어 너 징그럽대 이놈아 섬뜩하대 멀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발사 나무통 폭탄입니까 아 아 그렇구나 무슨 큰 통폭탄인줄 알았어 오 그렇지 으잇 오우우우 퐁 마리통 꼬르쳐 자 그러면 아 내려왔네 왔다 오차 머리통 왔다 아 위험 많네 날아올거 같은데 반대 맞을거 같은데 발사 나무통 폭탄 항시지참 어렸때 잡았었던 칠성장어처럼 생겼네요 칠성장어요 칠성장어 그렇다거네 친구야 마리통 얼마 안가서 죽을거 같아요 이 친구요 그럴려나 확실히 많이 때리고 있긴 한데요 떨어뜨린걸까 지가 내려온걸까 잘 모르겠다 발사 나무통 폭탄 놓쳤는데 스카이 드라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괜찮네 나름대로 상대할만하네 담배 니가 드녀석 일로와 왓 오 화끈하네 왜이렇게 안아픈데 이거는 보이는 족족 부서주는게 좋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안해 해보자는거야 브론 디어는 폭탄이 종류도 많은거 같더군요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네 으이 진길어 하지마 와랴 에이 와랴 에이 모르겠다 이 녀석아 자 완벽하게 열받았습니다 열받았어 오 확실히 여기가 연하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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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연하네 퐁 자 꼬리가 연하다 이거야 잘 살펴봐야돼 꼬리 네 디아이 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다리 전줄 알았잖아 다리를 전줄 알았어 순간 기대했는데 이놈아 콩 오 좋다 이거 좋다 이너서가 오 상대 잘할 잘하는데 괜찮네 엉덩이는 스톤이 안걸리니 문제에요 아 그런 단점이 있네요 애머가 줄 수가 없지 애머가 잘 안들어가잖아 요 한탕 보내버렸습니다 잘했네요 징 연마술이 맞네요 이거 연마술을 잘 띄웠어 몬스턴 토퍼랑 식버프가 동일한 위치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횡경막 파열림 안내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노시는 꼬랑지를 때리고 평상시는 머리통을 때려다 머리통 왔다 가끔은 그냥 막 때려보기도 하고 네 식버프가 거의 동일한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가까이 안가는게 좋겠지 내려오기를 기대하자 이야 그래도 서드랑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 형 만족스럽네 야 전화 아니거든 앳다 모르겠다 이면서다 어차야 머리통 이거 왜 스톤 안걸리지 스톤 누님 햄맛 맛을 봐라 잠시 자 itud Kindle 심지어 이렇게 알 koll 이럴수가 절구있어 저 친구 야 참 잘했어요 아 잠깐만 아 맞죠 이 친구 5번에서 자죠 알고있어 어차피 자고있는거 건드릴수도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어딜 도망가 머리통 자러갈라고 필사적이네 일로와 어 뭐야 햄마마 실베라 그렇지 퐁 머리통 잘지치네 퐁 버그다 버그 잘다 때리면 데미지가 3배에요 근데 저 친구 아마 기억이 맞다면요 저 어디더라 벽에 붙어서 자가지고 건드리지 못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건드리지 못했었던거 같애 퐁 퐁 뭐야 뭐야 아 기기가 깨물어요 아 기기씨 멀지마 이 쬐까나 이 쬐까난 녀석들이 기기죠 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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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추럴 린이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모식어 어 뭐야 뭐지 왜 캔슬됐지 몰라 소금을 뿌리고 싶다 네네네네 확 뿌려가지고 절궈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고리 왓더 기기네브라 간단하네 간단하게 제거하는데 성공했어요 이런 아 이게 아 아 이게 부파 그거구나 이거죠 이거 이 밝게 빛나는거 두거 두개 근데 이거를 때리기는 너무 어려운거 같애 오 자지간 자샷 해낸구만 헌터야 근데 의외로 간단하게 잡았어 서드에서는 고통 그 자체였는데 아잇 잘했다 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잘했다 안나운스라 제게 잘했어요 뿅 기기셋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가요 아까 기기네브라 잡기도 용이하다고 해서 프로기셋을 추천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어 목적을 잃는건가 애매해라 아 그래도 만들던거 만들어야지 프로기셋으로 해야지 아닌가 그냥 크롭 에코셋으로 만들까요 만들던거 만들까 그냥 아하하하하하 프로기셋은 이제 만들 필요가 없어졌잖아 독을 완벽하게 정복했어 오 괜찮네 숲속 홍달샘님 어 아니지 아 죄송 호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네스 기기네브라 아 예리도가 떠서 괜찮습니까 그렇군요 우라강킨셋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스읍 스읍 아냐 네오 저는 가던 길을 마저 걷겠습니다 족장님 룩이 갑자기 너무 땡기네 야 크롭 에코로 정했어 크롭 에코로 해볼게요 크롭 에코 지금 뭐 바진이 허리도 만들었으니까 팔까지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더하면은 장비 세트를 만들 수 있잖소 어 이게 나온거 같아 업그레이드 크으 자 자 이제 또 뭐가 막혀 이제 지금 가 드래곤 더 머시기 드래곤 머시기 어 러그스 혼 이게 뭐지 아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백토스 아 아닌데 이게 오 뭐지 뭐지 아 라기야 소재입니까 야 그렇구나 지난번에 토벌 아 그 쫓아 격퇴 한번 해냈다고 소재를 좀 줬었네요 라기앤머구나 이게 오 귀엽네 이거는 오 뭐야 왔 따아 정했어 이걸로 해야지 아하하하 이거 좋다 오 아 이뻐 오 오 아 이뻐 오 아 뭐야 아 똥이네 오 아 근데 이거 분명히 장래가 유망한 것은 오 소재를 모기가 좀 그니까 막 채집 채광을 통해서 나오는 소재를 풀강으로 해야지 아무래도 좀 미래가 창창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네 어 네 저는 프로즌쿠어로 선택했습니다 오 이게 좋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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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속성이구나 이거 속성이 붙었네요 빙속성 해머야 이거 무속성이 낮지 않을까 아 아 이게 드래그 라이트 광석입니까 아 드래곤으로 읽었어 아 라이트도 있었구나 아 그렇네 죄송 빨리 좀 드래그 라이트 광석은 뭐 잘나오겠지 뭐 워헤머로 계속 태클을 타볼까요 화산에서 나옵니까 얼마 머지 머지 않았네 네 자 슬래시엑스 한번 건드려볼게요 음흠흠흠 트랙 음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포포지 아 포포를 포포를 안 잡았어 세상에 아 아 빙에벨에서 포포 잡기로 했었잖아 근데 포포를 안 잡았대요 아 포포 뼈 3개 음 포포뼈가 3개 필요하다 솔라 더프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아이 화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자 좀 꺼내자 그 곤충망이니 뭐니 해서 또 어 됐다 이 상태로 빙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몬스터가 딱히 어 해가 되는 위협이 되는 몬스터가 딱히 없어 어 괜찮네 넋두님 근데 블랙하면 방을 못들어오죠 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로그인하고는 못들어올거예요 음흠 비로그인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 아마도 그래 터끼를 잡을깟쇼 터끼요 터끼 잡아야되나 아 울크크스 아 천재인데 아 울크스 뭐야 율크크스도 그거를 주고 저 빙에서 나오는 포포도 주니까 두마리 찾아오면은 한번 퀘스트 한번 가는데 다 얻어먹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천재인데 오 똑똑한데 고 네 율크도 잡고 포포도 잡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넋두님은 펜닉을 안 만드시네요 음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뭔가 어 이 얘기 또 하게 되네요 싸이비 종교 같다고 어 firing 시청자들을 자신의 방에 성까맨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존다고 생각 안하는데 이거 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요 포획을 하면 더 잘 준다고요 그런데 포획을 만들 그 함정 모식이니 이런거 하나도 준비가 안됐어 포핵을 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게 이제부터는 뱃리 가면 뭔가 잡곡류가 될거 같네 잡곡류? 이모식아 자아 오늘도 오늘도 새끼 퍼포먼스 남겨놓고 일가족을 뭘 사했어 꿈에 나올거 같은데 뭐야 갈무리가 5%라고 왓따 5%? 왜 혓바닥만져? 너무해 야 안주는데 새끼를 잡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런가 그러게 누구를 잡았어야 됐나 잔인하네 어 아무튼 더 나빠요 으흥 으흥 아 작은 퍼포때리면은 부모가 구하겠다고 도망을 안가서 세 땅이 일망타진 할수있나요? 어? 그런게 있었나? 오? 꿀팀인데? 아 그런게 있었나요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Those 어 자넨 썩었어 오 어떻게... 어떻게 우리 귀여운 퍼프를 그런식으로 오 못해 나는 마음이 약해서 다음번에 꼭 해야지 오 고맙습니다 오 다음번에 꼭 해야지 새끼부터 잡으면은 새마리를 전부 다 잡을수 있다더라 오 괜찮네 그 참 음 그래서 토끼는 어디서 나오지? 토끼 벌받으실겁니다 어 그러겠네 조심해야돼 어어 제거왕포인트 어디지? 자쿠 이거를 야호 가문 퇴끼 일로와 퇴하 왔다 자네만 때리고 나는 때리지 못하고 콩 기모식어 이것도 토끼 엄청나게 잡게 될거 같은데요 큰일났구만 이거 원 투 퐁 아 이 녀석이 퇴하 힘오시고 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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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1 2 뭐야 아 뭐죠 막 튕기고 난리네 허벅지가 저렇게 단단한 친구였었나 콩 콩 에잉 뭔가 마음대로 안되네 땡 으파콘 draw 토끼 토끼 끼기 기기기기기 막 깨물고 난리야 미워 죽겠쌍 귀여움이 컷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너는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는 맛에 하는거 아닐까 흐흐흐 이상한 말있네 뇨옹 아니 이녀석이 자꾸 깨물고 난리 부르스야 아파 죽겠쌍 기기 온라인 게임입니까? 노 이거 닌텐도 3DS 비디오 게임이에요 휴대용 게임입니다 음 내일 108배를 해야된다 108배는 무슨 108배 뭐지 킹 아 절에서 하는거 절도 아니시는구만 그렇구만 고생이 많겠소 108배 화이팅 토끼 명을 잡아버리자고 아이고 일로가 너무하네 에뮬레이터인가요? 노 닌텐도 3DS로 하고 있습니다 뽕 아 벌로 하는거라고? 오호 그렇구만 그렇구만 왓 왓 더 퐁 퐁 뭐 이렇게 많아 뿅 아 학교에서 체벌식으로 108배를 시킨다구요? 오호 오호 기가 막힌 머리네 오호 108배를 누구한테 오호 신기하네요 흠 엄마가 잘했다 이러던데요 어 뭐 근데 괜찮네 뭐 양맘 지어 배는 선생도 있는데 뭐 그정도는 약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그런가 요즘 세상은 또 아닌가? 어 그럴려나 모르겠다 그게 심한건지 안심한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겨뜨리 찬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가보니까 투명의자 시키던데 그것도 힘들지 되게 많이 혼나봤어 나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별의별 체벌을 다 당해봤어 요식아 아이구야 조명의자 나약하지 엎드려 뻗쳐 왼발들어 또는 오른발들어 이게 제일 힘들었었던거 같아요 세상에 그선생님 미쳤어 요식아 요식아 时候 honestly 흥 ㄿ 콩 왔다 그리고 1, 2, 3 응? 응? 이보시고 콩 머리통 전작 그렇네 뭔지 말해 주워보자고 음 뭐가 이렇게 많을까? 뭘 버려야 될까 이거지 이거랑 숫돌 그렇네 요시고 아이구야 오 오 세상에 거기로 갈뻔했다 왓 이 상태로 갈 순 없어 아 이 토끼가 야마 토끼야 환장하겠네 토끼 마니토 오 토끼 뿔이 부서졌었어? 저거 부서지는 부 신기하네 빛방맹이가 부서졌습니다 신기해라 오 부서지는 거였어? 무슨 소재길래 그거 흠 김홍식아 콩 콩 콩 콩 콩 아 등을 때리면 엎어지는 건가 지금 다리 절대동안 덤나게 폈는데 드디어 한번 넘어져서 앞으로 아 등을 때려야지 넘어지는구나 등인지 다리인지 모르겠네 너무 펑퍼짐했어 이 친구는 기본식어 현아 거코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 현 더끼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했지 이 녀석이 나에게 소재를 주는게 잘못했어 얌마 내놔 아 건방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혀를 뜯어갔어 건방증건 김오식어 에따 모르겠다 이 녀석아 오 괜찮네 뭐야 여기 사각지대가 존재했어요 괜찮네 몬스터헌터입니까 몬스터헌터가 맞습니다 콩 콩 야 끌크크 맞박 부숴버렸는데 성공하였어 근데 원하는대로 안나와줄거 같으니까 좀 문제가 되네 아 아 못 빼지 아 뭘 빼지 돌멩이를 빼봐 패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어 이거요 이거 툿돌 아 음포 어휴 괜찮네 어 그 다음에 저거 자 어지간 그 아이템칸이 너무 적어 아 미치겠네 야 빨리빨리 선택해봐 템칸 하나 더 하나 더 리맘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고전 풀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통제 못하니까 다짜고짜 다그치는데 갑자기 북한 애들 얘기를 꺼내질 않나 아 선생 얘기입니까 그렇구나 그런 선생들 많지 통제 못해가지고 내비두는 선생들 많이 봤어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선생도 있어 되게 이상한 소리 자 수잘대기 없는거 듣기 싫은데 노 땅같은 소리 늘어놓는 선생들 아 이걸 만들어볼까 아냐 아냐 이거는 좀 보류 이것도 보류 이거 이거 만들라고 했었죠 잠깐만 뭐 만들라고 했었지 아 이건데 그러면은 좀 포획 그거를 좀 만들어볼까 환경을 포획 뭐야 이거 아 마이센트도 되는구나 신기해라 네 조합을 어떻게 하는거야 도대체 호섭 뭐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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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은 sì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